먼저 우리 문벌 귀족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벌 귀족이라 문벌 귀족 어떠한 교과서들은 문벌이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벌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아니면 지위 경제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고려시대에 고위관료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중앙 고위관직들 특히 5품 이상을 배출하는 집안을 얘기하는데 이게 한 명만 딱 저만 선생님만 저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갔다 해서 문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적어도 3대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 이상의 고위관직을 배출하면 문벌이라고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해서 고려를 세운 왕건을 도왔던 여러 호족들 집안들 중에서도 지방에서 수도인 계경을 올라와서 문벌이 된 집안들도 있겠죠. 특히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과거와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유직을 독차지하는 그런 정치적 기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벌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겠죠. 내가 당연히 높은 관직에 있으면 내 자식도 내 손자도 계속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그러한 정치적인 기반을 누리길 바라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서예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합니다. 이건 요즘 말로 치면 낙하산이죠. 아버지의 백으로 할아버지의 백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건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눈총을 받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핵심인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또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많이 진출해요. 과거라는 것은 일단은 당시에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집안, 그냥 농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한 집안의 남자가 전혀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집안이 돼야지 과거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집안일까요? 문벌 집안입니다. 먹고 사는데 남자가, 한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이, 남편이 농사 전혀 짓지 않아도 노비들이 알아서 농사 짓는 그만큼 땅에 있는 집안의 바로 문벌 집안이겠죠. 그래서 음서가 핵심이긴 하지만 과거도 당연히 문벌 귀족들한테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정치적 기반 말고도 경제적인 기반. 당연히 우리가 문벌 귀족, 귀족이라고 하면 화려한 삶을 뭔가 떠오르게 되겠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뭔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과전과 공헌전입니다. 과전은요. 우리 고려시대에 우리 앞에 배웠을 때 경종 때의 전시과 전시과라는 걸 시행한다고 배웠죠? 이 전시과라는 토지제도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고려의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월급처럼 받은 땅을 바로 전시과라고 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제도를 전시과 제도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받은 땅들의 과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시과, 옛날에 공무원들한테 관료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다 뭘 나눠준 거죠? 수조권을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수조권. 소유권. 그 땅 네 거야라고 하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나눠준 거라고 했고 이 수조권은 무슨 권리? 그 땅에서 나오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수조권이라고 했고요. 이 과전은 그렇게 받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전과 공험전. 근데요, 이 과전은요.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관료로서 일하는 동안에는 내 땅이지만 관료로 퇴직하게 되면 나라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물론 잘 지켜지진 않아요. 잘 지켜지진 않지만 반납이 원칙이었던 반면에 이 공음전, 공음전 같은 경우는 반납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땅입니다. 물려줄 수 있는 땅이 바로 공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전과 공음전은 바로 문벌 기조들의 경제적 기반인데 특히나 과전보다 공음전이 훨씬 더 특혜가 있었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왕실 및 다른 문벌과 중첩된, 중첩, A라고 하는 문벌, B라는 하고 문벌, C, D 이런 문벌들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사돈관계, 결혼을 하지 다른 평민들이나 이 밑에 있는 애들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인 상대로 지목받고 선호했던 집안은 바로 이 위에 있을 왕실이겠죠. 왕실이 바로 갑 오브 갑. 가장 선호되었던 집안이, 결혼 상대의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벌 기조들의 특징이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라면 과거와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과정과 공음전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이 다음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문벌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경원이시 집안이에요. 경원이시. 지금의 인천 쪽을 본관으로 하는 인천이시, 인주이시라고도 부르는 집안인데요. 이 이자겸, 문벌 기종인 경원이시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고려시대 왕들이 자, 특히 이 경원이시가 고려시대 어떤 왕들에게 시집을 보냈는가 자, 문종은요. 이자연의 딸, 이자연의 딸, 이자연의 딸과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자연의 딸 세 명은 사실 자매일 거 아니에요. 다 문종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뭐 이석, 이엘, 다 경원이시 집안들인데 거의 10명 가까운 경원이시들의 집안은 딸들이 고려의 왕들과 결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갑오, 막장 드라마의 막장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자겸. 자, 이자겸은 16대 예종과 자기의 둘째 딸의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인종인데 인종은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과 결혼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인종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바로? 그렇죠. 이모랑 결혼한 거죠. 엄마의 동생과 결혼한 거니까 이모랑 결혼을 한 거죠. 인종이 과연 이모가 좋아서 결혼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자겸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장 드라마를 찍은 거죠. 물론 고려시대에는요, 사촌들 간에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이복 동생 간에 특히 태조 왕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들 간에 결혼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모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이러한 호족을 완전히 계속 불어가죠. 꼬이게 만들죠. 인종과 이자겸은 원래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관계였지만 이제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를 만드는 뭐 이렇게 꼬이는 족보를 만들면석까지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자겸이 점점 권력을 확대하고요. 실제로는 예종 때는 그렇게 이자겸이 힘을 못 썼다고 해요. 예종은 외척은 어쨌든 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인종의 왕이 오른다면 이제 아나몬이 돼가지고 권력을 확대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인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자겸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요. 자기의 넷째 딸을 시켜가지고 인종을 독살하려고 음식에 돌을 넣기까지 해요. 근데 이자겸은 넷째 딸, 인종의 두 번째 분이죠. 그래도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독이 든 음식을 들고 가다가 입으로 넘어져서 안 먹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이자겸이 계속 권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자겸의 또 생일 있죠.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불렀대요. 무슨 무슨 우리 지금 개천절, 삼일절 하는 것처럼 국경일처럼 인수절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인물이 이자겸인데 이자겸이 너무 이렇게 너무 세력이 커가니까 아무리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종의 입장에서는 이자겸을 조금 언짢아하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자겸이 척중경이라고 하는 인물 척중경이라는 인물과 손을 잡고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자겸이 척중경과 손을 잡고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척중경은 워낙에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가장 힘이 센 소드마스터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 전투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여진족들 수십 명을 손으로 알아서 해치울 정도로 뛰어났던 무예의 소유자인데요. 이자겸이 척중경이라는 손을 잡고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인종이 나중에 이자겸과 사이가 벌어진 척중경을 꼬드겨요. 이자겸과 척중경 사이에서는 같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노비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이자겸이 나중에 이자겸과 척중경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그 틈을 인종이 파고들어서 척중경을 꼬셔서 이자겸을 네가 제거하고 오면 이자겸을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들을 너한테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선 척중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척중경도 뒤에 나오는 정지상이라는 인물의 탄핵을 받아서 결국에는 제거당하게 되죠. 이자겸의 난이 발발했지만 그리고 왕의 찬탈이 동무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요. 당시에 문벌 사이가 얼마나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이자겸은 또 우리 앞시간에 대회관계에서 연결해서 기억을 해보면 금나라 사대, 금사대 요구를 들어줬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경천도운동입니다. 서경천도운동 자, 서경은 지금이 어디입니까? 서경은 어디죠? 평양이죠, 평양.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세조 왕건도여 훈여십조에서 서경을 중요시 여기고 거의 2년의 100일 이상을 고려의 왕들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서경입니다. 자,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세력 묘청도 서경 출신의 승려고요. 정지상도 서경 출신의 이름이 높았던 문인이죠. 자, 이런 세력들이 풍수도참 사상을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벌 세력들 당시에 이자겸이 제거된 다음에 문벌 세력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인물은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혹시 김부식 가면 기억나는 책 있을까요? 배우진 않았지만 역사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쓴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죠. 물론 삼국사기에 김부식 혼자 쓴 게 아니라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편치하는 역사책인데 김부식이 총 책임자였습니다. 자, 김부식 같은 문벌 세력들 이들은 어디가 이들의 근거지입니까? 개경이 바로 이들의 근거지입니다. 자, 개경이 이들의 근거지고 그리고 묘청 정지상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서경, 지금의 평양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 개경은 문벌들의 근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개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신들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서경에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무조건 서경으로 수소를 옮기자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거나 뭔가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겠죠. 그래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수도참사상입니다. 쉬운 말로 풍수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풍수질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거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성의 무덤을 좋은 곳, 명당에다 쓰면 그 집안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라든지 좋은 자리에 궁궐을 짓거나 좋은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면 또 그 집안이 잘 된다라든지 이러한 땅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수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천과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개경도 너무 좋은 곳인데 개경에서 이미 개경의 땅의 기운은 고려가 다 뽑아먹었어. 그래서 개경이 계속 수동이면 여기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왜? 개경은 이미 땅의 기운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디로 가야지 돼? 자, 이 땅의 기운이 아주 높은 대화세인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지 서경의 평양의 땅의 기운을 받아서 고려가 더 이상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풍수질이의 근거를 내세운 거죠. 자, 이들은요. 칭제건원을 주장했어요. 칭제건원. 칭제건원. 칭제건원은 황제라 청하고 우리도 고려도 자주적으로 황제국이다. 그러니까 금나라에 사대하지 말고 황제라 칭하고 세우자. 독자적인 연어를 세워서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어를 쓰고 황제를 칭하자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금정벌을 주장했어요. 그 앞에 이자겸이 금나라 사대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걸 반대하고 금을 정벌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이 반대예요. 처음에는요. 인종이 요거를 들어주려고 해요. 들어주려고 하고선 실제로 서경에다가 궁궐.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도 짓고 이러는데요. 나중 가서는 요거를 실제로 서경 천도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청이 결국에는 묘청이 결국에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묘청은 국호를 대위 그리고 연어를 천계라고 한 다음에 서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경 천도운동의 묘청의 난이 되겠죠. 하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서 결국에는 진압당하면서 서경 천도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 개경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문벌 문벌 귀족 세력이 되겠죠. 서경 세력은 어쨌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이 되겠고요. 자 개경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김부식입니다. 이자겸이 제거된 상태에서 최고의 문벌이었던 김부식이고요. 서경 세력은 서경의 근거지로 했던 서경 출신의 묘청이라는 승려 풍수질이 되게 밝았던 승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경 출신의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되겠고요. 자 문벌 세력들, 개경 세력들은 유학이 기본 바탕이었던 반면에 아까 서경 세력, 풍수질이, 풍수, 도참 사상을 근거한 밑바탕의 사상으로 해가지고 서경의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이주해 가자. 수도로 옮기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경 세력들은요. 금에 사대하자. 라는 반면에 서경 세력 아무래도 서경이 그쳐 북진정책,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의 기지였다. 이렇으며 옛 고구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나라의 정벌에서 옛 고구려 땅으로 밀고 나가자. 라고 하면서 칭제건원.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어를 쓰자는 칭제건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러니까 서경 세력은 그렇죠. 계속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자. 라고 했던 반면에 어느 순간 이 문벌들이 지배하는 고려는요. 신라 계승의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 김부식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신라 경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문벌들이 외할아버지고 외할아버지였던 고려의 왕들은 어느 순간부터 신라 계승의식으로 약간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찾지하고 있고요. 개경 세력은 지금의 문벌 위주의 요사회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 체제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고요. 서경 세력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개혁, 나라를 바꾸자, 여러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자, 수도도 옮기자, 라고 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석영천도 운동과 석영천도 운동과 석영천도 운동과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과 석영천도 운동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벌 사회의 모순이 심화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모순이란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건, 이자겸의 난과, 석영천도 운동, 이런 두 사건은 문벌 사회의 모순이 심화된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